안녕하세요! 양념장 초콜릿 맛은 진한 맛이에요 맛은 더 맛있네요 생각보다 더 맛있네요 맛은 더 맛있네요 맛은 더 맛있네요 맛은 더 맛있네요 이 후식은 너무 맛있었어요 요리가 들어있는 끝! 오이 엉덩이 오이 엉덩이 오이 엉덩이 요리가 들어있어요 마요네즈 오징어 초콜릿 팽이버섯 치즈볼 치즈볼 초콜릿 초콜릿 참기름 오징어 초콜릿 치즈볼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벌린 청양고추 고춧가루 치즈소스 푹 diet 바삭바삭 간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